오늘은 스프링 통발 조흥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과연 뭔가 변했는지 스프링 통발 조흥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3 아 160 아 아 으 아 왜 아 아 더рам 그 뭐 downstream 아그렇게 너 시아 뭐 문어가 오래들어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킬로가 넘습니다. 이것도 한 킬로따라 좀 넘는데 1킬로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오래들어서 또 이렇게 큰 문어가 2마리가 들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동마리. 돌보래 돌보래. 돌보래 돌보래. 너무 멋이 좋습니다.